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생활안전자금 147억 원을 지원기로 했습니다. 집합금지로 소득이 감소한 학원과 노래연습장 등 3,800개소에는 업소당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영원제압 대상으로 지정된 식당과 PC방, 숙박시설 등 1만 2천여 곳에는 업소당 7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. 안산시는 또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50만 원,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도 3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안산시는 이달 중에 신청을 받아 다음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.